왼쪽 페북에 쓴 글이 바로 오른쪽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실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대통령이 외교 그리고 순방을 하시게 되면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돌아오시면 올바른 내용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글을 또 올리게 되니 대통령 순방의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저희들 잘 모르겠으나 더욱더 추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에서 남긴 것은 우리 국민은 외교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국제적 망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그제 토요일 일요일이라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리고 젊은 엄마 아빠도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도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죠? 왜 우리 대통령은 나가서 이렇게 망신스러워야 되죠? 이 부끄러움은 바로 우리들의 몫인가요?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참사, 욕설 외교, 그리고 비서고 외교,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국민의힘 관계가 있는 사람이 표현한 내용입니다. 일본에 가서는 애골복걸 외교, 그리고 제가 인증샷이라고 하는 인증샷 회동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측 관계자가 표현한 내용입니다. 인증샷 48초 회동.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을 남기고 왔습니다. 이제 돌아왔으니 외교 시작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마무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사과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제적으로도 잘못이 있었습니다라고 사과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청와대에 있는 홍보수석이었죠.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향한 이 XX는 그러면 올바로 된 말입니까? 앞에도 맞지 않는 말이지만 대한민국 국회를 향한 이 XX 제대로 된 말입니까? 당연히 사과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언론에 제갈 물리기식 답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비서실 전면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해당 국가에 가서 사전 답사를 합니다. 어떻게 누구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느 위치에 서 계실 것까지 저희들이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외교라인이 같이 나가고 청와대 비서실이 같이 나가고 그리고 모든 장관 라인들이 같이 나가서 그 준비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무슨 준비를 한 겁니까? 그렇다면 시작도 끝도 대통령 본인의 문제가 큰데 여기에 외교라인 그리고 안보라인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모두 다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알잖아요. 그러시면 우리가 여러가지 gymn이 한 겁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사가 오늘 그런 알nous식 earnest과 함께 논의 결과를 출발 되어있는 것 coff мест Qui